Q. 이 사진은 앞머리, 뒷머리, 뒷머리, 색이 안맞아요. 저번에 색칠 다였고 사진까지 찍었던 게 아니에요? 아, 네. 그건 앞머리이고, 이게 뒷머리. 그니까? 네. 그때 색이 안맞아도. 사진을 봤을 땐 그걸 맞은 것 같아. 그쵸. 안 틀려도 되겠다 싶었는데, 까내고 있으시길래. 하나는 반투명하고, 하나는 투명이라서 아예 안맞았고. 하인볼은 정말 잘 나와요. 특히 조명가도 진짜 이쁘게. 네, 조명 봐주면 약간 머리밖에 안보여서 약간 무거워도 갈 것 같아. 그렇지. 두근데요. 약간 무거운 것 같은데. 아멘